막내 동생은 어릴 때 아대씨를 엄마처럼 따랐다. 아대신 고향을 떠난 뒤 곁에서 살들이 챙겨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다. 동생은 한국으로 떠난 아대씨를 대신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.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.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쏟아진다. 동생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. 인도에서는 원래는 큰 딸의 아대참이에요. 하지만 제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있어요. 그래서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다고요. 우리 엄마가 책임해야 되고 지금도 일심 죽어요. 제가 있으면 같이 소피하라고 애기 옷 좀 제가 먼저 애기 때 하니까 좀 갈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못하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합니다. 지금 아대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생에게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. 고향에서의 마지막 밤 아대씨가 오래된 사진첩에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다. 30년 전 어머니 사진과 아대씨 사진이다. 응석 꼬러기 딸은 어느덧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.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아이 같다.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을 위해 늘 기도한다는 어머니. 예전엔 잔소리로 들렸을 어머니의 당부가 이제는 아대씨 가슴을 울린다. 조금만 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지만 내일이면 다시 떠나야 한다.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 아대씨는 야속하다. 이 동생과 함께 맞춤까요? 오케이 이별의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아저씨는 아침부터 내내 가족들 얼굴을 피하고 있다 어머님 떠나는 딸을 위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 점점 굳어져 가는 아들씨의 얼굴 눈물을 삼키려 애쓰는 중이다 이젠 정말로 떠나야 한다 이제 가면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아버지도 서운한 기색을 감출 수 없다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 아들씨 좋은 얼굴로 헤어지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잘 안된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흘러간 고향에서의 일주일 잡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꽉 붙어